서울 강북구 번일동의 구리버린왕자 어린이집이 지난 7일 번일동주민센터에 성금 33만6천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어린이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체험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인정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금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해원 번일동장은 기탁받은 성금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어린이들에게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교육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